창고하면 물건을 보관하던 곳으로 문화와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. 도시만 가운데 문화와 예술로 가득한 특별한 창고가 생겼습니다.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그 옛날 청주 연초 제조창에 담뱃잎을 보관하던 동부 창고. 현재 남아있는 7개 동은 1960년대 모습을 원형 그대로 유지한 채 각기 다른 공간으로 활용 중인데요. 특히 지난해 세단장 안 36동은 도심 속 생활문화 공간으로 탄생해 특별한 감상을 만드는 곳입니다. 연초 제조창이 담뱃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동부 창고는 담뱃잎을 보관하던 창고로 쓰였던 공간입니다. 1960년대에 있던 그 목적 트러스 구조물을 저희가 최대한 보존을 하고 그때 있었던 그런 느낌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생을 통한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. 단순히 공간을 대관해서 시민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민분들이 다양한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또 서로 교류하고 또 만나서 함께 축제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 그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동부 창고 36동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 골목길이 있는데요. 개성 넘치는 책들이 놓인 아기자기한 책장은 은은한 지식의 향기를 풍기며 발걸음을 유혹합니다. 책과 소통하며 잠시 쉬다 가는 자유로운 감성의 골목인데요. 지금 보시는 책 골목길은 청주 지역에 있는 4개의 독립서점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. 단순히 도서관이나 아니면 북카페처럼 단순히 책을 전시해놓고 책을 전시하거나 빌려서 시민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독립서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시민분들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길 형태가 된 공간인데요. 어떻게 보면 청주에 있는 독립서점들을 함축적으로 모아놨다고 해서 저희가 책 골목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공간은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공간인데요. 소설부터 시집, 잡지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가만히 말을 걸어옵니다. 책장 사이사이를 거닐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그곳에 녹아들어 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. 참 여유로워 보이죠?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문화예술 활동을 원하는 개인이나 동호회를 위해 연습 공간도 개방했는데요. 미녀동아리의 신명나는 모습에 절로 어깨가 들썩이네요.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모두가 즐겁습니다. 모든 공간이 새로 생겨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잖아요. 배우고 싶어도 우리가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죠. 그 전에는 예술인들이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게 참 외로 상황이 많았는데 지역에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여서 창작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문화와 예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생활 속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고 어디서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것인데요. 이곳에 오면 우리 모두 멋진 예술가가 됩니다.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놀이터 동부창고 36동으로 놀러오세요.